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화질이 안좋은 것은 노트북으로 방송을 찍어 가지고 하지 않네요 2023년 8월 1일입니다 오후 9시가 조금 넘었네요 오늘은 편의점 이마트 편의점 산 민물장어 인도네시아산 먹도록 하겠습니다 11,800원 인가 1,800원 인가 그래요 200g 200g으로 구성되었고요 화질이 장어입니다 장어도 이렇게 이렇게 편의점에서 파네 음 음 맛있다! 대박이다 양념도 잘렸고 음 맛있네 음 복본자 안할 수 없죠 복본자 짠 아 예 노트북이 엄청 얇날 거라서 화질이 안좋은 점 양해 드립니다 장어 3마리 있는 200g 아 3 음 와 음 음 음 음 음 인도네시아산 민물장어 음 음 음 음 맛있네요 진짜 맛있다 복본자가 그냥 들어가네 음 음 음 음 음 여러분들 구독좋아 눌러주시고요 편의점 가면 이렇게 민물장어 뭐 불러 인도네시아산이긴 하는데 저렴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또 돈 많이 벌어 가지고 진짜 민물장어 비싼거 음 먹는 방송 찍는 날이 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해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음 edia definite 아 아 아